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기계정비산업기사 같이 공부하게 될 고진목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계정비산업기사 이렇게 하면 출제기준은 초급대학의 기준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수준으로 맞춰서 출제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 처음 80문항이 나요. 처음 80문항이 나는데 그 문항이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 4개의 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4개의 과목으로 큰 4개의 과목으로 나눠지는데 다시 이 4개를 반씩 반씩 쪼갰어요. 그러니까 이게 8개지게 반씩 반씩 쪼개니까 1편 2편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총 한편에 이게 10문항씩 나는 거지. 10문항. 10문항, 10문항 이렇게 나는데 이 10문항을 묶어서 1개의 과목으로 20문항이 만들어지고 그 20문항이 만들어진 것을 4개로 나눠서 출제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큰 개로 따졌을 때 1개, 이거 2개 합해서 1개의 큰 과목, 1개의 큰 과목이 총 문항 수가 20문항이라고 했잖아요. 20문항이 되는데 여기에서 몇 점을 맞아야 되냐면 총 8문항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8문항이면 40점이거든요. 40점을 못 맞고 7문항을 맞았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아무리 많은 좋은 점수를 맞아도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전체의 과목이 4개의 과목 다가 8문항 이상씩을 맞되 전체 문항 중 48문항을 맞으면 합격이에요. 합격. 이게 60점이거든요. 평균. 이게 60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공부를 아예 안 했다면 모를까.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만능 학생은 거의 없어. 다 50문항 이상은 다 맞아. 문제는 과락되지 않아. 그러니까 과락이 돼서는 안 되니까 4개의 과목이 큰 제목으로 4개가 있어도 그 하나하나 중에서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잠깐 과목 소개를 하면 제1과목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 공유압과 공유압 이게 뭐냐면 공유압 플러스 자동화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10문항이야. 10문항이야. 공합과 유압이. 이게 10문항이고. 그럼 기본적인 것만 맞아도 공유압에서 최소한 7문항에서 8문항은 맞아요. 자동화 시스템에서도 7문항에서 8문항을 맞아요. 넋끈이 붙죠. 제2과목. 제2과목이 뭐냐면 설비 진단과 설비 관리야. 제2과목은요. 설비 진단과 설비 진단인데 얜 어디서 온 거냐면 4년제 대학에서 말하는 산업공학과야. 산업공학과에서 배우는 전공인데 그거를 이쪽으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용어가 생소해. 용어가 생소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설비 진단 쪽은 이거는 거기 보면 무슨 소음, 진동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회전기계 이상. 설비 진단 쪽이 설비 진단과 설비 관리지. 설비 진단 쪽이 좀 어려워. 설비 관리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쪽은 진동, 소음, 그다음에 회전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것이 백데이터로 깔려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여기는. 그런데 공부만 하면 확실하게 맞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열문항, 이것도 열문항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제2과목 어쨌든 간에 이 문제, 이 문제 합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 걱정스러운 거는 제3과목인데 제3과목이 뭐냐면 하나는 공업계측이고 나머지는 이제 제어야 제어. 전기전자 제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업계측. 그래서 3과목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어려워하는 편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역시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차분히 이제 강의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따져나가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제4과목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눴어 기계정비 기계정비 그 다음에 점검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은 기계장치 기계장치 점검 이렇게 나눠가지고 무슨 일반적인 기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포함해서 이건 안전관리가 포함돼. 그래가지고 기계요소별로 기계요소별로 특징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의외로 이건 고득점 할 수가 있어요. 점수가 고득점. 여기는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에버리지만 맞히자. 이거야 에버리지. 60점이니까 이거는 한 65점에서 70점만 생각하자. 이건 고득점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75점 정도는 맞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이것도 역시 에버리지니까 65점에서 70점 정도 맞자. 이렇게 이거 역시 1과목은 역시 한 70점 정도 맞자. 이렇게 뭐 너끈하게 60점 맞죠. 근데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 왜냐면 고득점을 하면 할수록 2차 실기 시험을 볼 때 유리해. 2차 실기가 필다평인데 필다평 필다평인데 이 필다평이니까 고득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산업기사니까 이건 무슨 계산하고 뭐라는 종이 페이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자꾸 뭘로 바뀌냐면 그냥 컴퓨터 모니터 있잖아.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놓고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따로 별도로 계산하고 자시고 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컴퓨터로 계산을 컴퓨터 내에서 번호를 초이스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1번 문제가 뜨면 1번 문제에 모르면 스킵이 되고 알면 3번 찍으면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그게 어떻게 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바뀌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산업기사는 전부 다 이렇게 필다평으로 바뀌어 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고 교재를 처음부터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교재를 쳐다보려고 그러지 말고 강의를 듣기 전에 교재를 처음부터 어떤 주제가 될 때까지 쭉 한번 읽어봐. 공부하는 요령이 그래. 교재를 한번 일단 예습을 한다는 예습. 예습의 개념으로 교재를 읽어. 그 다음에 본 강의를 들어.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듣는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듣는 학생을 이러고 멍하니 백날 들어봐야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재에다가 색칠하고 표시하고 그럴 필요 없어. 노트 있잖아. 노트 다이소 가면 2천 원짜리 시험지 노트가 아무것도 안 쳐져 있는 거. 거기다가 펜으로 내가 빨간색 쓰면 당신들도 빨간 게 빨간색 쓰고 내가 까만색 쓰면 하얀색 쓰면 까만 펜으로 따라와. 그래서 공식 가르쳐주면 박스도 해주고 중요 표시를 이렇게 별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요약 노트 형태로 해서 본강의를 들으면서 노트 하면서 따라올 것. 노트 하면서 따라와. 그게 노트 하니까 노트 하려고 그러는데 넘어갔어. 그러면 아니 피드백 기능이 뭐 때문에 있어? 컴퓨터 피드백을 하면 딱 이게 정지화면으로 딱 해놓고서 노트 하라고. 다 했으면 리플레이 딱 누르면 다시 돌잖아. 그렇게 해서 강의를 따라온 다음 다음 반드시 해둡게 전부 다 따라왔다 치자 이거야. 관연도 문제를 풀 때 관연도 문제를 이게 문제가 문제은행이니까 나왔던 거 똑같이 계속 나와. 계속 관연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그렇게 크게 노력 안 해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열심히 열공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요. 본 강의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